이게 무슨 탕이에요? 닭질경탕 냉채는 닭가슴살을 삶아서 잣을 깼거든요 잣 향기가 정말 맛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지 침을 처음과 끝이 같은 맛이죠 중간까지 겨자하고 소스가 너무 맛나요 간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간이 너무 잘 맞아 그렇죠? 이게 같은 냉채인데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어때요? 두 팀이 낮과 밤의 느낌? 뭔가 낮에 밝은 햇살을 받는 느낌과 밤에 어둡지만 포근한 느낌이 좀 뭔가 이거는 느껴져요 이걸 만든 사람의 마음이 너를 위한 마음 내 좋은 걸 다 주리라 너의 나쁜 걸 나한테 다 주고 너는 좋은 것만 줘 진짜 와...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이쁘신 분일 거야 그죠? 이거 만드신 분 이거 만드신 분 여기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쁘시잖아 와...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해주시는 맛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와... 이걸 만든 셰프들의 마음이 익혀지네 이걸 만든 셰프들의 마음이 익혀지네 저자하고 너무 맛나요? 처음과 끝이 같은 맛이다 중간까지 착성이 나오네요 갖고 있는 심성들이나 이런 성격들이 다 나오네요 어떠세요? 이걸 서민이 먹었다고요? 서민들이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날 드셨던 음식 뭔가 보약 같은 맛이 나요 맞아요 뭔가 한약재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죠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맛을 보니까 더더욱 약간 수라쌍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느낌의 임금님 보양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...